전부 너를 알고 싶은 너에게 가르쳐줄게 너만 알고 있어 내 꿈은 법 야 이 개쉽떡새끼야 그룹은 언제 하시게요? 자 오늘은 러스트 스트리머 서버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쿠키가 있는데? 안녕하세요? 안녕하세요 어디로 가요? 사람이 많아요? 도박장 가면서 사람 많죠? 도박장이 전초기지인가요? 그럼 전 여행을 떠날게요 반가웠습니다 어머어머어머 뭐야? 괜찮으세요? 어이구 아이템을 누가 드셨는데? 드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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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시면 안되죠 이분이 열심히 사셨을텐데 아 노을게죠 드릴게 아니죠? 노! 토켓템 쪽쪽 빨았고 잘 빨고 아 잘 놀다 갑니다 전초기지로 가네 으아아아 죄송합니다 으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으아아아 뿌웅 하하 씨발 존나 짜증나네 또 시작됐다 러스트 개새끼 야생에서 살아남기 X 안녕하세요 나를 알고싶은 너에게 가르쳐줄게 머리로 가르쳐준다고요? 좀 더 나를 알고싶은 너에게 가르쳐줄게 너만 알고 있어 내꺼 하는 거 뚝뚝 앞머리를 달고 오면 알아봐줘 어릴피 줄게 소독해구 달기는 꼭 너에게 양보해야돼 내꺼는 밥 좋네요 이게 윤희님이 파신건데 한정판 앨범입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 짜네요 네 이거 한정판이라서 이게 못팝니다 그래서요 파시는거에요? 아니요 이거는 자랑한거에요 지금 혹시 파실래요? 얼만데요? 제가 이거 백 스크랩에 샀는데 30% 할인해서 한 70 스크랩? 제가 방금 태어나가지고요 돈이 없네요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죠 이거 미니티드 에디션인데요 그니까 너무 갖고싶었는데 아쉽다 제가 돈 많이 따면 사러 갈게요 저한테 파셔야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하하하하 너도 존나 재밌는데? 하하하하 잠시후 어허 왜? 저기요 선생님 어떻게 들어가요 안으로? 저긴 누구에요? 저 악어라고 합니다 악오님? 네 악어예요 저 안녕하세요 어 뭐야 핑맨님이잖아 안녕하세요 핑맨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에서 들어가고 싶으면은 혹시 스크랩 있으신가요? 저 68기 있어요 그럼 62면은 제가 안해드릴게요 하하하하 그냥 제가 알아서 찾아갈게요 하하하하 제가 찾아갈게요 그냥 여기 아니야 아니야 길 길 여기 길 없어요 안돼 내 말 안돼 안돼 내꺼야 이거 안돼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말은 60개에요 돌려주세요 우리 알렉산더 돌려주세요 제가 이름까지 주셨단 말이에요 무슨 알렉산더에요 이거 맥스웰이에요 아니에요 알렉산더에요 맥스웰을 이제 갖고 싶으면 60부터 주세요 아니 제 말이잖아요 하하하하 가주세요 애교 부리지 마세요 혀 왜 갑자기 밤샷 났어요 아니 이거 혀 거의 있는거 아니고 제가 외국인이라서 아 외국인이에요? 네 안녕하세요 필리핀 머치우바 달기 슝몽이입니다 네 저는 핑맨 진동민인이거든요 동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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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동민아 라고 불러주세요 동민아? 파대해주세요 야 동민아 빨리 60개 내놔 삥 뜯는거야? 하하하하 혹시 일찐 알아 일찐? 하하하하 네 예친들이 약간 이러잖아요 야 이 개십독새끼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 무서운데 이 개십독새끼야 나 60조 어? 어? 미 미안 나 이거 엄마가 두부 사라고 준 돈이라서 안돼 우리 아이들이 뭔지 몰라요 그래 아니야 나도 난 돈없다고 근데 니가 없는건 니사정이지 하하하하 그럼 가지고 갈게 가지고 갈게지 올 게가 아니라 하하하하 가지고 갈게 어디로 갈건데 집으로 니네좀 같이 가자 나 집 없어 떠 왜요? 울 GIS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은근슬쩍 말갖고 틸깍 잡네? 아니 그냥 혼자 사나? 뭐 같이 사는 사람 있나? 있으면 뭐 할건지요? 아니 그냥 좀 집이 없어서 얹혀 살 수 있나 해서 안녕하세요? 어? 여기 자켓님 빅맨님이 집 어때요? 어 잠깐만 자켓님이랑 같이 살아요? 아 우리집에서 하신다고요? 아니요? 남자 있는 여자 별로 빅맨님 괜찮아요 저 이분 싫어해요 아 이분 싫어해요? 네 그러면 그 십덕 그거 대사 치면서 가라고 해주세요 야 이 십덕새끼야 나가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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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좋은데? 잘했지? 잘했다 뭐나 부르면 돼요 딸기라 부르면 돼요 딸기? 슈먹슈먹 아니면 딸쑤 오케이 딸쑤 그럼 딸쑤야 나 오빠는 찌맨님 더박 하실래요? 나 돈이 없는데? 아니 우리 친구잖아 빌려줘 60비 있다고 했잖아 아 나 거짓말이야 아니 진짜 방금 태어났다고? 응 방금 태어났어 알았어 그러면은 더박하고 잘 벌면은 다시 돌려요? 오케이 갚을게 갚을게 우리 친구잖아 더박은 저족이야 오케이 저족이야 여기 말 주차 어디다 시키나요? 여기 보이는데 아무데나 세워두시면 아무도 안 훔쳐가요? 훔쳐가요 그럼 타고 있어야지 발레 주차 할까? 발레 주차? 내가 할게 믿을게 내가 발레 할거야 우리 핑맨님을 위해서 어 잠깐 우리 핑맨님? 우리 아직 그런 사연 아닌데? 좀 저돌적인 여자 좀 매력 없는데?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은 원래 적극적이잖아요 아 그런가? 근데 왜 집에 날들고 가요? 외국인이랑 그런 사연 아직 안 했나요? 안 해봤어요 어 그럼 저랑 하실래요? 뭘요? 친구요 친구요 뭐 친구 하고 있는거야 친구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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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아니 친구 아까 하기로 했는데 또 친구 하자니까 이상하잖아 그런가? 어 그치 아까 분명 친구 하기로 했는데 또 친구 하자니까 뭘 하자 왜 친구를 두 번 하지 싶지 아니 그래서 핑맨아 핑맨님? 핑맨아 핑맨 오빠 핑맨 동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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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네 맞네 응 씹떡새끼 동미나 네 씹떡새끼 동미나 응 좋다 이거 하지마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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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내가 동민이야 동민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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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모른다니까 여기다 여기 잠깐만 비명 소리가 나 비명 소리여 어서 나는지 아세요? 이 친구가 질렀거든요 이 사람이요? 이름이 뭐예요? 스탠라이브 인지색 시랑은 귀이나 방금 안 돼 아니 그래서 언제 도박해 아니 도박을 어떻게 하는 건데 아니 앉아봐 몇 번 몇 번 추천 가자 1번 가자 일찌 고 나이스 내가 내가 말했지 내가 말했지 아 근데 실수로 3번에 걸었다 아 뭐하는 거예요 하하하하 일려고 했잖아요 아니 잘못 걸었네 몇 번 몇 번 입에 몇 번 뭐 뭐 전장님 하임 시베나 시발 반갑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 너 왜 옷을 입고 있냐 나 어떻게 입고 있는데 일로와 뭐야 아 이 형 왜 인생을 포기해 뭔 소리야 포기하다니 포기하지 않았어 안돼 안돼 엘렉산더 시발 도둑이야 안돼 내가 지키고 있었는데 저기요 오 엘렉산더 들어왔다 제 말이에요 스크랩 100개 주시면 돌려드릴게요 왜 왜 그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? 그 제 말인데 왜 제가 제 말 타는데 돈을 내야 되죠? 품질 보증서도 저한테 있거든요 도둑년아 내놔 도둑년아 내놔 내 말이야 품질 보증서 보여주세요 제 말이란 걸 입증하라고요? 따라와 보세요 집에 놓고 왔어요 저희 집 여기 근처거든요 잠깐만요 왜요 이거 안전지역 벗어나가지고 저 죽이려고 저 방금 태어났어요 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그러면 그 말에 집착하겠어요 뭘 많이 갖고 있으면 저 집에 보증서 딱 있어요 따라오세요 어어? 뺏겼죠? 아무것도 못하죠? 뺏겨버렸죠? 말이 좀문데요? 왜? 말켰다 하하하하 아니 아줌마 아니 남의 말 저렇게 막 다루시면 어떡해요 일로와봐 일로와봐 깨 나무 깨면 나 죽잖아 아 그러면은 돌로 깰 순 있어 어 됐다 아 진짜 조심하세요 한번만 봐드립니다 이 동네 쉽지 않네 뭐지? 결계인가? 잠깐만 이거 다시 접속해야 돼? 언제 접속할 수 있어? 아직 기다려야 되나봐 기다리자 러스트 방송 목록을 봤는데 다 버추얼이야 워 이 세계다 나도 버추얼 올리자고? 내가 3D로 만들었음 방제에 나도 V 달아야겠다 V 달면 버추얼이지 잘 부탁해요 찡긋이응 안녕 딸기야 온기에 팔로우 좀 하고 나도 팔로우 하러 갈게 헐 포상이다 친구끼린 팔로우 맛팔 해야지 그게 인싸 문화야 맛담도 같이 한번 피고 어? 왜 팔로우 알림 없진 않은 질척이지 마 10덕아 야 팔로우 했다 어! 했다 안녕 빈맨나 어 반갑다 10덕아 너도 10덕이야 이 개새끼야 그래 시벌년아 허어 야 너도 하는데 시벌년이라고? 나랑 나랑 나랑이야 친한 사람끼린 원래 시벌년아라 해 나 취한거 아니야 나 소리 안췄는데 왜 취한건데 야 이 시벌 대머리 새끼야 나 대머리 아니야 대머리는 왜 붙이는거야? 지금 너 버추얼해서 너 머리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 아니야 나 모자 모자 쓰고 있잖아 나 대머리 아니야 그니까 모자 안에서 머리 있냐고 아이 아이 보여줄게 봐봐 그랬나로 보이잖아 봐봐 그랬나로 안 보여? 머리 있잖아 그랬나로 뭐야? 옆머리 아 옆머리 어 그럼 옆머리만 있는거야? 그럼 위에 있는 대머리가 많네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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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니야 이 시벌년아 그럼 머리 보여줘 이 시벌 계시기야 하하하하하하 대가리 딸기는 나중에 먹으려고 아껴넌거야? 한입 하고 싶네 내 퀵 먹고 싶어? 퀵 먹고 싶으면 5만원 줘 뭐? 한국에서 딸기는 어차피 겨울 시절이 있어서 잘 자르잖아 딸기 근데 나는 여름 딸기라고 필리핀 딸기라서 값이 좀 있어 아 비싸? 응 그래서 5만원 줘 그럼 친군데 그냥 한입 하게 해주면 안 돼? 친구끼리? 안 돼 안 돼 안 먹어 툭 더럽고 치사해서 안 먹어 어 너도 더러워 툭 씨X 너 지금 내 버추얼한테 더럽다는 거야? 너 버추얼이니? 나 버추얼이야 너 버추얼 맞냐고 넌 비주얼이지 아니야 나 버추얼이야 이거 3D 버추얼이야 아니 버추얼 아니냐고 이 뜻은 너 그러면은 잘생긴 거 아니라고 너 못생긴 거냐? 아니지 버추얼이 난데 잘생긴 거지 너 못생겼어? 너 개빠왔어? 너 얼굴 스팸대가리야 그냥? 나 이쁘지 귀엽고 이쁘고 어? 나 겁나 귀엽지 짜잔 겁나 귀여워 눈 누가 찔렀어? 먼지 꼈어 눈에? 아 싫어 나 이제 서버 들어갈 거야 이쁘시네 누구냐고? 내 친구야 머스터에서 친구가 됐어 멤버십 가입 아직도 안 하셨어요? 라이 впr threat 상자 야 무 тоже 아니 으 학 mains 덩 마 Y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